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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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세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이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8년 4월 9일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하루 한 장 읽기로 시작을 한 날입니다. 3년 한 9개월째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 번을 다 한 장 읽기로 끝을 맺고 오늘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년 9개월 전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시지 않으실 텐데 주님이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특별히 2022년에 시작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좀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성경의 첫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시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학적인 논리와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기를 시도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변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2사여서 40장 22절 말씀에 땅 위에 젖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들이 모여서 박사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존재를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신빙성도 없는 것이죠. 창세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담대하게 요청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어둠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통해서 이 모든 혼돈의 원리와 조화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허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아름답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을 때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3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혼돈한 땅의 질서를 잡으셨고 이어서 남은 3일 동안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서로 병행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이 순서를 외우기가 어려우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십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낮과 밤이 형성됩니다. 둘째 날은 그 가운데 있는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하늘이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그 아래 있는 물을 좌우로 다시 한번 나누십니다. 드러나는 것은 땅이요,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 일컬으시고 그리고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나무들을 심으셨습니다. 이어진 그 3일 동안에는 이 3일간 만들어 놓으신 재료와 풀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 삼아서 채우기를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드신 빛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드신 그 풀의 힘인 하늘과 바다에 공중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드신 땅에 육지의 동물과 기는 것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1, 4, 2, 5, 3, 6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만드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창조물은 존재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좋으신 것 같으십니까? 안 좋으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깊게 내려앉아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과 마음의 질병이 또한 깊은 우울감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심경에 깜깜한 마음으로 앉아계신 분이 너무나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보기 좋은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존재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비와 그 비밀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창조 사역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창조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혼돈이 질서를 잡고 공허가 채워지며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육신의 혼돈, 질병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질서가 잡히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의 혼돈인 풍랑이 잠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질서한 영의 세계인 사탄의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창조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은 보기 좋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세서 1장 15절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 창조 시기에 그 시간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 거할 때에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혼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염려를 붙들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둠 혼돈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온정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하십니까? 외로움에 사무쳐 눈물로 잠을 못 이루십니까?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받고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보기 좋은 상태로 그렇게 온정케 회복되는 모습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등록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방황을 끝내기를 원해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전에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았는데도 그렇게 방황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다 그러시고 다니던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나오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이상하게 교회는 너무 많은데 교회가 없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성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물을 찾은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여인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야곱의 우물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온라인 공간에서 그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선한목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한목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뿐만 아니라 한 가지 갈망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우리라는 것에 갈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만 있다면 그저 좋은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뭐하러 온라인으로 와서 등록을 하시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좋은 말씀 듣고 예배만 들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등록하실 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나눔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나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고 피로로 하는구나. 사람은 사람을 피로로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성격 못 돼요. 나는 개인적인 그런 성향으로 인하여서 사람같아 나가는 건 너무너무 불편해요. 아니더라고요. 그 경험에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왜곡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우리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라는 속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나누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된 목적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온라인교회 송도 한 분이 이런 간증 글을 나눠주셨어요. 제목이 이상하지만 참 이상하지만 참 좋은 교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교회이자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준비할 시간을 받아 애타함으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잘 준비하고 1월 9일에 소천하셨다는 전화를 받고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던 중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주 안에서 교제 나누며 아버지 문제로 기도 부탁했던 속회 속장님과 목사님 그리고 양육받은 권사님에게 그동안의 기도로 너무나 평안하게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아버지 영정 사짐 옆에서 상주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받은 일이라서 아는 지인들이 모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친척 외에는 모르는 분들을 맞이하다가 나를 보고 와주는 지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저녁 7시에 속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도착했어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순간 뭐지? 설마? 서로 얼굴을 모르지만 금방 서로를 알아보고 그냥 서로 안아주었네요. 한 사람은 위로하고 한 사람은 감사로 멀리서 와준 속장님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진 후에 죽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담당 목사님의 깜짝 방문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한참을 대화하고 위로받고 좋은 시간을 보낸 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참 이상하지만 참 좋은 교회다. 그 교회의 일원이라서 감사하다. 이 교회가 우리의 온라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두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혼동과 공허와 어둠을 완전히 물리쳐 주소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혼동과 공허와 어둠 속에 깊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수렁 속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2022년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날마다 성실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혼동과 공허를 잠재우소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참복이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내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2022년 정말 어려운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림이 아마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가 깨어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함께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나 혼자서 머물렀던 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형상을 아버지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 건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사랑이 목마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목적 그대로를 그대로 실현하며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온전한 주의 사랑 가운데 더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용상에 완전히 행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이 있어 영원과 아픔이 있는 자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에서 온전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복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서